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4일 벤츠 4종 스텔란티스가 두종의 경유차 모델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불법 경유차는 국내에서 수천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적발한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해당 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포메틱, CLS350D 포메틱이고 스텔란티스는 지프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입니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국내 시장에서 총 4,754대가 판매됐습니다 조사 결과 벤츠의 경우 환원총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해 인증 기준을 맞췄습니다 환경부는 벤츠의 43억원, 스텔란티스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벤츠 GLC 220D 등 12개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독일 고통부가 해당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한 직후인데요 당시 환경부는 인증 취소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리콜 명령 등의 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